어애 구멍에서 어느 만큼 먹으라고 먹을란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어떡해요 부산 바다 2렁 세 가지 빨리 말한기 아 이거는 벌써 두 개가 생각나는데 부산 바다? 경호대 해운대 청와대 어어어 청와대 나왔대 아니 청와대가 왜 나오겠냐고 청원을 정환해 주시면 됩니다 공포대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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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죄송합니다 취기네! 광안리, 해운대, 동백성? 네! 일단 기회를 더 주고 어 동생들이 기회 줄게요 동백성 정답! 네! 저요! 저요! 해운대, 송정대, 경포대 경포대 아니에요? 강안리, 해운대, 다대포 정답! 뭔데? 야, 선생님 검색했냐? 네, 핸드폰 맞지? 아닐걸요? 나의 캐나다의 마인드 파워를 썼어 저희 만 원인데요? 네 내가 쓸게요 그냥 저희 딱 한식 먹을게요 마지막 문제 완전 사투리 문제입니다, 마지막게요 사투리 펄파일 무슨 펄파일? 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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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헐타 깔로 아니야? 맑았다 헐타 어? 저, 깔로 값이 싸다 값이 싸다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 괜찮다 우와 이게 뭔데? 나도 헐값할 때 그거 아니야? 이건 쉽지 아, 이런 거 잘하네 잘하네 만 원씩 쓰면 돼 있어 3만 원이면 카메라를 팔아? 나가서 파는 거야 팔면 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진을 팔아 아, 그러면 50만 원씩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네 긴급 상황인데 네 지금 구이소 팀에 막내가 갈 수 없는 19세 이하는 안 되는 게 있어서 맏형 지용씨가 이 팀으로 가시고 우진씨가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잠시만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팀장이 이쪽 사람인데? 그렇게 됐네 잠깐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이게 아, 이게 난 이 팀이 좋아 나도 난 이 팀이 좋아 어? 이 봉이네요? 지용이 왜 가지고 웃어요? 표정이 전화주셨네요 아, 안 좋아 아 뭐야 이게? 아, 캠코더 아, 우리가 찍어야 된 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장소가 아, 장소가 그러면 점프 뛰고 이렇게 갈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잇! 오케이 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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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 이거 뭐야? 멜리터리 오, 집 라인 집 라인? 집 라인, 집으로 가는 라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영도의 바다를 가로지르며 스트레스를 날릴 집 라인 체험입니다 신나게 체험하고 여러분만의 투어북을 완성하세요 오, 이번에 여기 또 적으면 되나? 나 사인해드릴까요? 아, 사인, 아, 괜찮아요 우리 컨셉트 유튜버죠 유튜버? 어, 맞아요, 맞아요 요, what's up, guys? we're back here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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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런 유튜브 아니구나 야,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해봐 요, what's up, guys? we're here in Busan 요, what's up, guys? we're here in Busan we're here in Busan 우리 지금 워어리 디플라인 날씨도 추운데 하지만 엄청 예뻐요 어디가 여기 바다 있잖아 맞아요 아, 맞아 오케이 날씨 같았네 네, 여기가 첫 번째 스팟이잖아요, 저희 네 이렇게 한 번 읽어볼까요?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정통시장 부종 마켓트원입니다 맛거리로 유명한 이곳에서 여러분만의 투어북을 완성하세요 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전에 그 엄청 맛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명랑 김밥도 있고 네 삼촌짜리 짜장면 삼촌짜리 짜장면 네, 삼촌짜리 짜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와우 또 저희가 10만 원을 퀴즈를 얻어서 탔는데 맞아요 또 여기가 또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되게 가격이 좀 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구호를 뭘로 하지? 또 이런 건 너가 잘 만들잖아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어때요? 마이 드이소 하고 갑시다 마이 드이소 아, 좋다 마이 드이소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무슨 뜻이야? 사토리야 많이 드이소 많이 먹으라고 마이 드이소 마이 드이소 부산에서 마이 드이소 서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서점 길일까 봐 어 아, 선생님 뭐 들고 있어? 다음? 어? 뭐야, 누가 한 대 남아 졌어? 어? 이곳은 6.25 전쟁 이후 50년 역사를 함께한 거수 송책 방골목입니다 네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이곳에서 여러분의 투어복을 완성하세요 오, 투어복을 완성해라 다 왔네 오, 다 왔다 어 여기예요? 사진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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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여기 사진을 또 남기려고 왔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서 찍는 거예요? 아,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두 가지 다 찍어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이 없어서 네 돈이 저희가 저희가 아쉽게도 돈이 별로 없어서 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한 장이 5,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그러면은 3만 원 총 재산이 3만 원이니까 만 원 남기고 만 원 남기고 네, 가보자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케이 하나, 둘 준비가 돼 좋아 하나, 둘 너무 좋아요 좋아 내 머리가 됐어 이거 너무 맛있어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따봉 생각보다 높이가 높아요 오, 뭐야 이거 우와 아, 이거 좀 무서운데 무서운 것 같은데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좀 무서운 거 같은데 just